아이고 안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니가 잘하네 힘들다 누구누구님이 보내주신거 이렇게 하면서 아 이 형님이 보내주신거 아는 형님께서 보내주신겁니다 아 간식 잘 땄다 이거 간식이다 애들 먹이면 되겠다 와 두 마리 오리 제가 대신합니다 이 간식은요 뭡니까 이거 두 마리 오리라는건데요 뭐야 나도 잘 모르는데 오리 간식이에요 애기들 먹는거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분무기 분무기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오리고구마 고구마에다가 오리 감아둔거 오리고구마 전연령대 다 먹을 수 있는거 같아요 아주 어린 강아지 아니면 네 아주 어린 강아지 아니면 다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혹시나 뭐 탈라면은 책임질할까라고 말하는거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하는거지 알아요 분수대 아니 아니 여기 물 꼽으면 페트병 있잖아요 물병 페트병을 꼽으면 물에 딱딱 핥으면 나오는거에요 아 물면 없는거에요 여기는 이제 딱 고정시키는거에요 그리고 몇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세로로 찍어 가로로 찍어야 돼 아 이거 좋네요 세로로 찍어야 돼 세로 가로 상관없어요 샴푸통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거는 겸용 샴푸에요 고양이 전용 고양이 전용 겸용 샴푸 겸용 샴푸 고양이 전용 겸용 샴푸 샴푸도 왔구요 샴푸 감사합니다 이게 닫혀있어야 되는데 한바퀴 돌아서 털로 넘쳤네 세개가 왔어요 일본말로 찍혀있는데 딱 보니까 알겠죠 이거 송 모양 딱 있잖아요 이거 브리싱 해주는거 애기 털 빚는거 그렇죠 어 이거 맞네요 색깔이 이것도 있고 아 이거 또 더 있어요 아 이거 또 더 있어요 막 깔별로 있고요 깔별로 많아요 아이고 이것도 많이 있고 이것도 뭐야 오 이거 아시죠 이거 빗 이거는 코트킹이라고 이게 그 털갈이 할 때 뭉친 털 빗 잘라지는거에요 긁으면 삭삭 잘려오는데 굉장히 위험한게 여기 날이 날카로워서 손으로 이렇게 딱 대보면 쫙 벌어져 버립니다 큰일나요 엉킨 털 푸는거에요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있네요 또 객강 이거는 또 치석 제거하는 개껌인거 같아요 네 특별 출연 당군이 울음속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피규어 피규어가 아니고 아니네 여긴 이제 목줄에 걸어가지고 열면 이름표나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거 같아요 음 확실한건 모르겠어요 그런거 같아요 많아요 근데 뭐 이거는 슬리크워요 빗는거에요 슬리크를 잘할 때 이렇게 털 주식하는거 나중에 사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우 이것도 있네 빗는거에요 브러쉬 좋네 브러쉬 큰개용인가요 네 이거 큰개 쓰는데 웬만하면 쓸 수 있죠 이것도 작은개용이라도 큰개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아우 우리 애들 또 양치질 해주라고 손가락에 넣고 하는거고 네 또 왔네요 스프레이까지 아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또 뭐에요 이건 신발 어우 이쁜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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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4호짜리 신발이네요 4호짜리 신발 4호짜리 신발 신발입니다 어우 칫솔 많고 개껌도 많고 이래요 개껌 많아요 성의가 없어서 이런게 아니고 잠을 3일째 못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말이 조금 무겁죠 좀 텐션이 떨어지고 무겁죠 그죠 어우 이것도 있네요 신발 아까는 갈색깔 이건 파란색깔이에요 오 색깔 구분할 줄 아시네요 파란색깔 아 저는 이건 또 그건줄 알았습니다 복싱글러브 컬러가 이뻐서 어우 요건 또 우리 어 여자애들 핑크공주님을 위한 핑크색깔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많아요 오 감사합니다 옹게 넷박스에요 총 넷박스 넷박스 중에 하나만 깨보는거거든요 그것도 아까 코터킹 조금 다르게 생긴거에요 코터킹 아까 이렇게 끓는거고 옆으로 끓는거고 엉킴 털 푸는거에요 잘라내는거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오우 이거는 이제 쿠션이 있어가지고 초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거에요 응 근데 저같은경우는 뭐 이런것 보다는 전문가용이 편해요 전문가용 아까 그냥 그런 기본적인거 그걸 요런거 요런건데 전문가용으로 나오는게 제가 좀 편하고요 요거보다는 일반인들이 요거로 쓰면 더 좀 쉽게 닳을 수 있죠 나도 저거 있어 아 있어요 아 많네요 먼지만 틀면은 다 아우 아 어차피 포장지니까 괜찮아요 너무 많아요 많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있어요 안에 많거든요 이게 이게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게 요거 좀 떼가지고 오리 이거 두마리 오리랑 고구마 말고 애를 다 먹여야될 것 같아 다른거는 용품이니까 지금 바로 안써도 돼요 아이가 이렇게 놓는거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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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줘야돼요 이런식으로 놔요 요거는 이제 놔두고 보관하고 요거는 샴푸 써야되니까 고양이 전용 샴푸고 요거 두개는 요거는 강아지 샴푸 강아지 샴푸 네 강아지 샴푸고 고양이 샴푸 요거도 좀 놔두고 요거는 터지니까 내놓고 밖에 요거는 뭐였지 아우 열두개 아우 이거는 눈물 눈물 청소하는거 눈물제 아 구강청제 구강청결제 구강청결제 이게 지금 눈물자구 지우는것도 왔고요 요거는 구강청결제 왔어요 손만 엄청들어졌습니다 구강청결제도 왔고 응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넷박스중에 지금 한 박스를 개봉한거고요 한 박스는 주로 그게 많더라구요 이거 산책줄 산책줄이 좀 많아요 산책줄 니더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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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